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좋은 오후입니다. 좋은 저녁입니다. 좋은 저녁입니다. 어떻게 지내? 별일 없어요? 요즘 어떻게 지내요?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?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?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?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?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잘 지내요. 당신은요? 잘 지내요. 당신은요? 모든 게 좋아요. 모든 게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항상 똑같아요. 항상 똑같아요. 오, 특별한 일이 없어요. 오, 특별한 일이 없어요. 별로 좋지 않아요. 별로 좋지 않아요. 아주 안 좋아요. 아주 안 좋아요. 나도 잘 지내. 나도 잘 지내. 잘 지내요. 피곤해 보여요. 피곤해 보여요. 피곤해 보여요. 기운 없어 보이네요. 기운 없어 보이네요. 기운 없어 보이네요. 오늘 당신 좀 이상한데요? 오늘 당신 좀 이상한데요? 오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? 오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?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일이에요?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?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군요.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군요. 이게 얼마 만입니까?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뭐가 그렇게 바쁘셨어요? 여기서 당신을 만나다니. 여기서 당신을 만나다니. fancy meeting you here.